도쿄 교통중심지 징그로우 난리쓰는 무시 성형이 정리하는 사람이야 도쿄 교통중심지 여기는 도쿄 교통중심지 그리고 관광지로 유명한 우에노역의 재래시장 아메요코초입니다. 길거리 음식점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시장통의 음식점 도로를 지나다보면 건물 입구에 이색적인 자동판매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곤충을 재료로 만든 음료와 과자 자동판매기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곤충 먹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 구입해보겠습니다. 도쿄 긴자에 무인양품을 가고 있습니다. 식품코너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자들이 매우 많이 있죠. 여기도 올해 5월부터 귀뚜라미 과자를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 때마다 매진이었는데 이제 물량이 많이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자에 사용되는 귀뚜라미는 독구시마대학 벤처기업인 구리라스로 약 30년 전부터 귀뚜라미 연구를 계속해온 독구시마대학은 2016년부터 식용귀뚜라미 연구를 시작해서 2019년에는 귀뚜라미의 사육, 관리, 육종 전문회사를 창립하며 식용귀뚜라미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여러 곤충 가운데서도 귀뚜라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귀뚜라미의 장점은 작은 공간에서 사육이 가능하며 성장이 35일 정도로 빠르고 잡식성으로 음식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세계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부족, 그 가운데서도 단백질의 공급이 부족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충하는 단백질 원인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데는 많은 양의 물과 사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 1kg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사료는 돼지 5kg, 소는 10kg인데 반해 곤충은 1.7kg으로 가능합니다. UN식량농업기구는 2013년 곤충음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환경과 건강, 사회 등의 장점이 있다고 평가한 이후 세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 봉지는 귀뚜라미 약 30마리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에노 시장에서 산 귀뚜라미 모양이 그대로 있는 벌레 형태인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계속 나는데요. 보기보다 되게 맛있습니다. 이거는 귀뚜라미 분말이 들어간 샘베이 과자입니다. 이것도 짝짤한 게 일본 기사에 보면 맥주안주를 좋다고 하는데 맛이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곤충식량에 대한 연구가 먼저 시작된 유럽의 경우 유럽 식품안정기구에서는 귀뚜라미를 포함한 식용곤충의 안정성에 대한 승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계적으로도 곤충식 시장은 크게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곤충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제품으로 출시해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